지난해 한국불교의 새로운 수행문화를 이끌었던 상월선언 자비술래단이 올해도 4부대중과 함께하는 걷기술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술래단은 불법승을 상징하는 삼보사찰 술래에 앞서 불보사찰인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아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되새겼습니다. 울산BBS 박상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동안거 천막 결사에 이은 500km 걷기술래로 수행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 상월선언 자비술래단. 올해는 불법승 삼보사찰 술래로 결사정신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전현장 답사에 나선 상월선언 자비술래단은 오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나라 삼보사찰 술래길에 오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많은 고승을 배출한 승보사찰 송광사를 시작으로 고려 8만 대장경을 봉환한 법보사찰 해인사를 거쳐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살이를 모신 불보사찰 통로사에서 회항할 예정입니다. 술래길은 대략 500km로 술래단은 도보 만행 결사를 통해 불교 중흥과 코로나19 조기 종식 등을 발언합니다. 불교가 중흥이 되어야 되겠고 또 국난도 극복되어야 되겠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평화로워야 되겠다는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월선언 자비술래단은 오는 10월 삼보사찰 술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코로나19 종식 이후 인도 부처님 8대의 성지를 따라 걷는 등 만행 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영축총임 통로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